오늘 우리 아침 식사는 우리 삼식님의 건강 밥상이에요. 귀리에다가 머이 있는 귀리 머이밥에 작곡밥에다가 방금 만든 워이, 미역, 토마토, 자색고구마, 자색양파, 냉국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계란을 삶은 계란 감자 샐러드에요. 그리고 이제 텃밭에서 딴 무궁에 부추하고 오이를 섞어서 만든 오이 김치에요. 삼삼하게 소금 넣지 않고 그냥 액점만 가지고 담은 거라 아주 슴슴하고 빵에 끼워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. 그리고 이것은 이 미역소기가 해적주소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대요. 칼슘과 철분은 물론이고 토마토와 자색고구마와 영양분이 미네랄 이런 게 풍부하고 오이는 체온을 내려주는 역할이에요. 냉장고에 넣어둔 오이 냉국을 시원하게 이렇게 곁에서 먹으면 뜨거운 국물보다 훨씬 시원하고 여름 나게 좋죠. 그리고 이제 이거 계란 삶은 건 계란 단백질이 풍부하죠. 완전 식품이고 계란하고 이제 감자 삶은 것을 토마토하고 자색고구마 오이 넣어서 이제 샐러드를 만들어서 빵에다 얹어서 치즈 뿌려서 먹고 또 이렇게 밥에도 샐러드로 먹어도 돼요. 아주 영양농과 높은 건강한 유기농으로 또 식탁을 차린 우리 텃밭에서 재배한 것으로 아침에 우리 삼식님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. 아주 샐러드도 맛있고 오이 냉국도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